예천군 감천면 유리 주민들은 오늘 군청에서 마을 주변에 들어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처리 시설이 들어서면 지역 이미지 훼손은 물론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처리 시설의 사업 신청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3월 감천면 유리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허가 신청이 예천군에 접수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받아 예천군에 제출했습니다.